홍보사유장 호산요장이라고 해도 하나가? 국민요일요 네. 그렇지. 만들겠습니다. 관련 지역 내학원 연구 하게 되고 웹구축까지는 이범 안 해도 돼 휴리한다는 기도를 해 보려고 뭔가 조금 들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판단을 좀 해 보려고 그렇군요. 느낌 있었어요? 처음 배워보는 거 같아요. 잘 해놓으려고 아직까지는 괜찮았던 거 같아요. 원래 고민이 있어서 어댓댓을 기반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호스팅이나 고민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질에 겁먹었다는 게 있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조금 바뀌는 게 되어서 되게 만족스러운 추억이었어요. 진짜 어떻게 좀 방법을 다 바뀌었다는 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. 감사합니다.